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다 되는 성도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합시다. 이 그들의 말씀 가지고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보면 불교 문화권에 살았던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그렇게 부부 싸움을 했다. 싸움을 하거나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전생에 무슨 원수가 제가 저런 인간을 만났냐. 전생이라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요. 그러면서 한풀이를 합니다. 무슨 잘못이 집안에 일어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줄을 지었길래 전생에 그런 단어를 쓰죠. 그리고 방송도 보면 방송매체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살겠느냐.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언연 중에 불교 윤회 사상이 우리 문화 속에 많이 배경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뭐냐. 윤회 돌고 도는 걸 말합니다. 돌고 돈다.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해외 성교 캠프 가서 태국에 갔을 때 한번 장례식장을 가봤어요.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장례식장에 막 그냥 시신들이 와서 거기는 다 이렇게 화장을 하니까요. 화장을 다 그렇게 하는데 막 들어와서 하는 연기가 화나죠. 막 그렇게 화장하는데 단 한 명 또 우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는 울잖아요. 타니까 아버지 시신이 타니까 그렇게 가족 시신이 타니까 울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도 신기해서 물었어요. 성교사에게. 왜 이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님 시신이 이렇게 타는데도 울지 않냐. 그러니까 안 운대요. 우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웃어요. 웃어요. 왜냐. 윤회하니까. 다시 또 태어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불교를 어떤 의미로 돌고 도니까 원형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로 직선 역사가 아니에요. 직선입니다. 처음과 끝이 분명합니다. 처음과 끝이. 그래서 게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칩니다. 전의 성경에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는 헬란 말의 시작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이. 마지막 잡 끝이에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돌고 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거이토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됐고 예수 거이토를 통해서 구원이 끝난다. 초림과 제림. 분명히 마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말세의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의 지말이라. 말세 중에 말세다. 신학적으로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제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제림할 때까지를. 그런데 말세 중에 말세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날이 너무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각종 환란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힘이 말세의 신앙 가진 자들입니다. 큰 힘이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 가두든지 가두어서 죽이지요 그냥. 주기철 목사님 손장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병신도들 많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 배경이 일제강점기에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장로교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대주의 신학 배경을 가진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대부분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인데 이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은 그래서 인류 역사를 6천년을 봅니다. 예수님까지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천년입니다. 아담, 아브람 2천, 아브람 예수님 2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 2천년 그래서 6천년이 다 끝났다. 6천년이 다 끝났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다. 지금은 마치 이 레프리 타임 시간이다. 레프리와 경계하다가 휘셀만 불면 끝! 나는 것처럼 그만큼 종말이 지금 다 왔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그렇게 집중해왔던 것입니다. 당시 성교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영혼 영혼 구원의 열정이 풀릴 때 일어났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복원받은 것은 일본보다 훨씬 늦어요. 그런데 이 교회 부흥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교사를 그렇게 파송하는 제2의 성교대국이 되었어요. 미국당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이 세대주의자들이 지구가 창조된 지 이미 문자적으로 6천년이 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 휴구와 종말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리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임은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생겼어요. 시안부 종말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모신다. 이렇게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어요. 이건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곧 온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지금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치 개수력에 나와있는 대환란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알고 임박한 예수 재림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 그런 교회. 이것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보면,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시안부 종말론자들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보금 확산은 그냥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문제만, 이 사람들의 문제만 오면 시안부로 보면 시안부 종말론으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여기 종말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본문 3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 답 나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400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성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그리고 이어지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너희가 군덩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신경 쓸 필요는 다른 것이 아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정인의 삶을 살아라. 정인의 삶 그것만 살면 된다. 이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어느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들어가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 전보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다. 성경 해석을 인위적으로 무리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문난 이단들은 특징이 소문난 이단들 문수명 박태선 무슨 이런 신천지 이런 안상호 싹 다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신학이 뭐 정통이고 뭐고 하네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받아가 하는 이런 악령에 잡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정통 신학을 해서 이단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의 뭘 가지고 하는 평신도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교주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역하니까 영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같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고 이렇게 종말의 시간표가 다가올 것을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종말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영경본대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정확한 성경적 이해와 영적 분비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 말하는 생명구원의 영적 본질을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분비력입니다. 1절로 2절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나와서 가실 때의 제자들이 성경 건물들을 가르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경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은 성경을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이 예루살렘 성경이 자랑스러우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완벽하게 없을 것이다. 예언을 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주 70년 정확하게 35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개해 와가지고 완전히 합량시켰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황폐에 대한 이유가 뭐냐? 보금이 아닌 율법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은 결과입니다.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방해야 할 존재의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와서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논삼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일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유대인들은 성전의 미역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역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역이 많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 건물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 미역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떼기 때문에 미역, 미역, 미역이 많다. 말세가 되면 미역이 많다. 미역을 받지 않도록 떼어있어 그랬어요. 떼어있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미역이 많다, 유혹이 많다. 떼어있는 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빙자하여 많은 사람을 미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1절에도 보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역할 것이며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자들도 미역하리라. 반복으로 계속 미역한다. 믿는 자들이라도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라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역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지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영적인 자기가 복음 속에 체험이 없으면 다 미역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인해 혼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신천지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제게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왔어요. 다시 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포섭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포섭할 수 있는 장소가 전부하기 때문에 뭐뭐이 때문에 신천지 출숙군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활동할 곳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출숙군들이 말이죠. 자기가 사는 집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출숙, 등록에 출숙하는 겁니다. 출숙을 해요. 그럼 조용히 다니면서 모임에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본석을 드러냅니다. 특징이 뭐냐? 교회 비판입니다. 그게 출숙군들이 하는 겁니다. 일단 교회를 불신하도록 일단 사단이 하는 게 뭐지 일단 예배 실패해야 되거든 은혜 못 받도록 은혜 못 받도록 계속 푸덕적인 말들로 그렇게 하면서 허탈을 놓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것이지 성경도 많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지금 자기가 사는 지역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에서는 늘 게시록 강의를 강조를 말합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게 전부 게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단은 이왕 칼른도 그야말로 루트가 게시록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게시록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악령이 그걸 기가 막히게도 해석을 해요.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 좋지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 다 써놓고 명칭을 써놓고 활동하는 안상홍 정인회 옛날에는 안상홍 정인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안상홍이 몇 년 몇 년 몇 년 온다는데 실패했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종말 예언이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나왔냐 어머니 하나님이란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성장이 됐어요. 안상홍 이름을 기도합니다. 지금 또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예수께서 이름을 기도합니다. 안상홍 이름을 기도합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안상홍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 장세기 1장 26제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자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삼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성삼의 하나님인데 이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 안상홍 죽은 안상홍의 마누라 장길자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들을 때는 말도 안 되지요. 이 영을 이단영을 딱 받아버리면요. 그대로 믿어집니다. 얼마나 부흥됐냐 곳곳에 곳곳에 하나님 교회 곳곳에 빌딩들 저 광가도 하나님 교회 큰 빌딩 어마어마하게 전세계 전국이 다 전세계로 확산돼요. 필리핀에 갔던 어느 분이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요. 깜짝 놀랐고 도망왔대요. 필리핀에 성교하고 있다니까 전세계로 확산돼요. 어머니 장길자가 하나님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전국 세계에 지금 그리고 이 문선명 교주였던 통일교는 지금 지역교회 이름을 어떻게 다하냐 무슨무슨 가정교회 그렇게 붙입니다. 그 지역 이름 따라 무슨무슨 가정교회 활동합니다. 기쁜 소식 성교회 박옥수 구원파도 기쁜 소식 무슨무슨 교회 그렇게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산이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전능신교라고 전능신교 어마어마합니다. 일명 동방번개교라고 동방번개교 동방번개교입니다. 번개교 뭐 상상조는 얼른 들으면 개신교인 줄 착각해요. 저도 착각했다니까 뭐 영상이 아닌데 막 수천명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막 찬양 위에서 막 하늘에서 막 그냥 천사들이 막 구름을 타고 막 그냥 막 말을 타고 하늘에서 이게 막 찬양이 연결되는데 뻥가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교단이냐 조사해보니까 이게 동방신교야 이게 보니까 신문에다 대문짝같이 막 전면에 다 막 그냥 나고 그러죠. 사람들 미혹하는 요로 요 지금 위단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사이비 위단단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러한 미혹의 시간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것 예배 성공이 뭐요? 말씀을 잡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고 말씀을 잡은 게 없어. 뻥이야. 그래가 수년 수십년 교회 다녀. 입에서 남은 말은 잔비인본주의야. 완전히 자기중심이야. 부신자 종교인들 똑같아. 나는 예배 실패한 인간이여라는 그 증거예요. 거기에 속어가 같이 입장 고친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에 인생 성공이 최우선 승리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잡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AW 토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실패하잖아요. 망하잖아요. 왜 망합니까? 영국안이 다 망하는 이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어. 예배의 실패했어. 아니 지구촌에 2000년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방학하고 그렇게 지금도 미운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민족이 지구촌에 어디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선민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것들이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압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가장 척고파고 가장 별같이 쓰임받아야 될 선민들이 가장 처참하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예배 실패하면 불순저보다 더 못한 꼴 된다니까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성공하는 자 참된 성공자입니다. 예배 성장의 믿음이 성장의 눈에 보기도 팍팍 성장하지요. 예배 성공한 정거 믿음이 팍팍 자르지요. 벌써 딱 보면 냄새나지요. 입에서 나오면 말이 틀리지요. 완전히 창조적이지요. 완전히 보금적이지요. 생명이 넘치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못 말리거든.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예습관 예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예체질 불신자한테 그 체질 인본주의 쓰는 그 체질 염자 투성인 그 체질 그거 바뀌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훈련은 반복이에요.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미혹의 영어로부터 자유화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 영국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틀즈 이 밴드 비틀즈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유명한 밴드가 아니었잖아요. 무명시절 독일 함부르크를 했어요. 독일 함부르크 미국도 아니요. 영국도 아니요. 독일 함부르크를 했어요. 거기서 클럽에서 하루 여덟 시간 하루 여덟 시간 7일 그러면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연주하면서 이들이 연주를 막 그냥 하면서 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스케줄 속에서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7분 그동안에 다양한 장르 다 소화시키는 하루에 8시간 7일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했으니 연주에 뭐요? 연주에 달인들이 되어버렸어요.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노래가 어떤 장르 그냥 막 눈 감고 달인이 됐다니까 이 비틀즈 팀들이 비틀즈가 한 시대에 풍미한 밴드가 됐는데 이렇게 뭐요? 이 사람들은 1960년부터 62년까지 2,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갔어요. 피나게 했는 겁니다. 피나게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영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장로 되면 훈련 안 받아도 됩니까? 장로 딱 안수 받고 훈련 안 받아도 되냐고요. 최소한도 우리 교단은 합숙 팀 합숙 갔다 와야 돼요. 합숙 팀 합숙 기본 그 다음 70인 71차 전무사여 쭉쭉 훈련이 있잖아요. 매주 핵심이 있고 장로가 돼가지고 메시지가 없어 뻥이야 체질도 안 변했어 옛날 인본지 그대로 써 그래가지고 다른 평신도에게 불신자에게 영향 미치겠어요? 빛을 바라라 너희는 빛이니 빛이 이미 빛이 빛이 대략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인데 빛을 바라야 된대 어마어마한 신부 강원실을 주었는데 하나도 못 쓰잖아요 본인이 예수만 영접했지 믿기는 하는데 안되잖아요 왜?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훈련을 안 받으면 절대 체질 안 받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은 결단해야 됩니다 평생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인증 못 받아요 자기 개발해야 사회에서도 인증 사회도 그렇지 않아 자꾸 개발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 인증 못 받아요 영접 훈련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때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교회 현장 세상 현장 어디간이든 내가 아는 현장마다 주도적으로 쓰이면 주도적인 인증이 된단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미역의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예배와 영접 훈련을 통해서 속지 않고 오히려 영격 영양을 입히는 그런 주역대결을 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 회복력입니다 6절에서 8절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저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미역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재난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은 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뜻은 나라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저가 일어난다는 것은 곳곳에 기금과 지전이 일어난 것을 마지막이란 것을 그때그때 보면서 준비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 내가 언제 저는 매일 밤잘 이 밤도 하나님께 영원 부탁합니다 아침에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 형님도 주무시다 돌아갔으니까 주무시다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무시다가 자다가 가는 거예요 자다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하루 하락하시면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하락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경험하잖아요 심지어 유럽 유럽에는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박무관 문을 닫는다 수백 년 만에 처음 오는 일 이런 일이 우연히 있겠냐고 냉전 냉전 시대가 사라지면 전쟁이 살 것 같지만 그건 희망상 뿐이에요 전쟁은 계속 지금도요 지구촌 곳곳에 그렇게 내전이 일어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내전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시리아 내전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시리아는 오래됐잖아요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거지요 세 명은 쓰레기통 뒤지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 심각한 기근에 빠져있다 에디오피아 내전으로 35만 명이 기근을 겪고 있고 예멘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서아프리카 이 사레일 지역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만 해도요 4,800만이 거지요 4,8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 먹을 것이 없어 코로나를 가지고 전 세계 기근 인구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6배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고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 지구촌 재난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잖아 뉴스 나잖아요 지금 오늘 어제 오늘 계속 나잖아요 유럽에 지금 대홍수가 났던 독일에 맴도 백미심이 죽었어 손진국 중에 손진국이 유럽이 지금 난리야 지금 대홍수원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제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갈수록 더 심각한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지금 그대로 쫙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음이 전파된과 동시에 핍박의 강도도 심해진다 그랬어요 핍박의 강도 이 예언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만 들어가면 무서운 핍박이 있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래로 퍼지면서 로마에까지 그렇게 막 전파되면서 그냥 됐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거기에 다 흘렸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한국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그냥 순교로 시작해서 순교로 피 로마 황제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화형 시켜 죽이고 사자들의 금주리는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도끼로 참수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에만 잡아가죠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세상에 핍박한 그 이후로도 계속 보금 전파태는 공마다 계속됐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핍박이 심할수록 피가 많이 흐를수록 보금은 더 확산되어 그게 신기하죠 모든 핍박이 오히려 더 보금 전개 기회가 됐어요 지금요 이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에 참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좀 김빠진 무슨 사이다처럼 말이요 뭐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게요 지금 우리 본부 훈련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예배를 전 세계에서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특가한 것도 미국에서 다 보고 막 특가하는 장면을 장면 찍어가지고 보내고 전 세계가 다 보니 앉아서 이것만 봐야 되니까 지금 더 확산되고 있어 신기하지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오히려 보금 확산은 더 큰 증거이 나오고 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다 교회가 지금 헌금이 안 들어와서 운영이 안 되고 뭐 난리예요 지금 한국 기득협방송 CBS 뭐 이런 거 들어보세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헌금이 안 들어오고 교회가 지금 막 너무 핍박을 하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거 들어볼 때 그런데 보금 가진 교회는 더 활발합니다 보금이 있는 교회는 드디어 과연 교인이 아니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교인과 제사를 확 불려야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다와 오직 유일성을 가진 자들 확 불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핸드폰으로 온라인 헌금합니까 보통미도 많이가 못하거든요 이거 누가 봅니까 이거 이거 하나님 앞에 더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헌금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고 아침 보고 가세요 어느 교사님이 1억 작정했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놓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얼마 하겠습니다 약정해놓고 그걸 안 하고 잊어버려 그걸 안 해 그리고 다른 게 도망가 야 간도 크다 간도 커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잊어버려 안 해 그냥 없는 걸로 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건 시커네 오늘 권사님은 작정한 헌금을 완납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 때문에 행편이 좋다 안 좋다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 내가 하나님에 언제 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 관계를 여러분 두려움으로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복음은 확산되고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은 더 첨부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운동자로 지키고 보고 계시면서 더 하나님 역사하신다 영적인 전하이복의 기회되길 바랍니다 4장과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체포돼가지고 공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를 뭐요 벌벅 떨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할 철회의 기회의 자리를 섰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왔어요 예수님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하세요 바울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당하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잖아요 공의 앞에 400년 7장에 보면 서대반도 로마를 위해서 제수의 몸이 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신앙이 자라고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끄질 때 뭐 한 거죠 아세요 육신적으로 회복된 거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무원을 올인했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 올인했더니 구하지 않은 거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이게 마트문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시되어 버립니다 영계 모드승도들 이런 현장 회복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 복음 확산의 기회로 그렇게 삼는 그런 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위원장 우리 박성규 장론님이 시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족들이 보여주고 시신을 이렇게 간에 넣기 전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 첫 작품 오늘 보냈더라 시신을 잘 이렇게 수건으로 잘 이렇게 해서 그 장례식 할 때 마지막에 모든 장례 문화가 불교에 다 뺏겼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장례 문화를 통해서 복음 증거 기회를 삼고 장로가 말이요 장례위원장 맡았다고 그거 전문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시신을 완전히 새로 싹 이렇게 내가 딱 보니까 전문가답게 했더라고 왜 전도할 마지막 기회로 전도할 절호의 기회로 그걸 배워가지고 불신자 다 마지막은 얼굴 보니까 그때 그때 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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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으라고 그래서 잔양을 다 잔양 틀으세요 잔양을 다 틀면서 시신을 쫙 나가내고 쫙 그렇게 할 때 유족들이 볼 때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교육 장로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장례 위원장 다른 직원들 하필 내가 장례 위원장 그렇습니까 축복 놓치는 겁니다 그 하나를 하나님 합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것 다 회복 지어주신다 남들이 모르는 영적 비밀 그걸 가지게 되죠 영의 모든 성도들 직분이 직분의 통로요 인생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여러분 정말 그 직분 때문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이를 축복합니다 결론 한 성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사단에게도 유일한 덕이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우하는 성실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세상의 순응하는 거인 구원의 힘을 상실한 상처받은 거인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린 침묵하는 거인이 되도록 오늘도 이십사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거인은 거인인데 전혀 힘을 잃어버린 거인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거인 사단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영적인 힘을 상실해버리는 무력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전도자의 입을 닫아버리는 침묵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구원인데 그게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돈 오직 나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완전히 입을 닫아버린 종교인들 24시 365일 어디가든지 누굴 만나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무능하게 만들어 보이는 사단의 전략 계속 공격합니다 그 본질적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와요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정언되기와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몬둠 민족의 증거되면 끝이잖아요 끝이면 사단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예수님이 절임해버리면 자기들은 무지경 속에 갇히게 되니까 영원히 갇히게 되니까 무지경 속에 갇히지 않으려고 자신의 때가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기 끝날 게 끝날 게 없도록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괴 부흥되지 못하도록 기관부흥되지 못하도록 일심 전심 지속으로 방해하지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사단 심부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단을 어떻게 해요 역공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237나라 오천종족 237나라 오천종족 강조한 우리 교담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하자 집중하죠 237 추리 라운지 국민일보이 났어요 여운교회가 저 김포통진의 단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라운지를 세웠다 편안히 와서 쉬면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운교회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세를 사는 지혜를 바탕으로 237 치유서밋으로 멋지게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운교회의 성도들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야 조합사사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분별력을 주셔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강당 메시지 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고 훈련받아서 체질이 바뀌어서 영적 싸움의 사단과 싸움을 이겨나가며 모두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 확산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 속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담겨있음을 체험하며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새롭게 무장시켜 조합사사 코로나19에 나야 경제적으로 얼음을 당하고 여러가지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사단이 주어서 여러가지로 힘 빼게 만들지만은 우리 여운가족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은 더 집중해서 은혜 받으며 반복해서 훈련받으며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게 하야 조합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